편의점 구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일어나더니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날립니다. 혼비백산한 아르바이트생이 계산대로 몸을 피하자 남성은 여유롭게 물건을 훔쳐 도주합니다. 지난 15일 전남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CCTV 화면입니다. 최근 편의점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에서는 편의점 절도가 2015년보다 2배 증가했고 편의점 강도사건은 전체 강도사건의 1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에 경찰이 키재기 스티커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CCTV가 짓고 있는 편의점 입구에 범인의 키를 특정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여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자는 목적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 처음 도입돼 4개월 동안 편의점 범죄 제로를 유도한 키재기 스티커. 순천 경찰은 스티커 부착을 지역 전체 편의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